유리상자 박승화, 장필순, 여행 스케치가 청주해 옵니다. 서정적인 발라드의 황제, 유리상자 박승화 포크에어제, 장필순 한국 최고의 포크록밴드, 여행 스케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의 전설들이 4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CJB 미디어센터에서 공연합니다. 소셜미디어 테이가 마련한 낭만과 추억의 포크 콘서트 소울이 메말라진 당신에게 포크의 전설들이 서정을 선물합니다. 4월 22일 오후 6시 CJB 미디어센터에서 유리상자 박승화, 장필순, 여행 스케치를 만나보세요.